안녕하세요 CDMAN 입니다. MPON MDR-F460 블랙박스에 대해서 살펴 볼건데요. 이 제품은 전방 후방 둘다 200만 화소에 FHD 해상도가 들어간 모델입니다. 메뉴를 보면 동작설정과 저장설정, 환경설정, ADAS가 가능하고요. 대부분 다 메뉴는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구요. ADAS에서는 차선이탈 알림을 동작속도 설정할 수 있고, 그 속도 이하에서는 안동작하고 이상해서 동작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차 출발 알림 설정과 안전운전 알림을 켤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앞차 출발할 때 알려주는 거죠. 그리고 가이드 화면 맞춤이 있었는데, 가이드 화면 맞춤을 하면은 앞차 위치나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는 가이드가 있었어요. 이걸 설정해 두면 사용 가능합니다. 실제 주행을 할 때의 모습인데요. 낮에 촬영한 내용이구요. 보면 왼쪽에 차가 움직이는 것과, 최대화해서 보시면 보이겠지만 화질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. FHD로 찍은 내용 그대로 올리는 거구요. 보정 없이 보는거지만, 화질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. 그래서 저 멀리 앞에 지나가는 차량의 뭐 위치나 뭐 어디로 움직였는지, 앞에 차가 비틀비틀거리면은 뭐 그런것도 다 찍히겠죠. 그리고 제가 어디로 주행하고 있는지도 그대로 볼 수가 있었구요. 왼쪽 차량도 지금 갔다가 썼다 갔다가 썼다 하는데, 번호판도 보시면 잘 보입니다. 안전하게 촬영은 했구요. 고정된 상태로 촬영을 했습니다. 그리고 터널을 지날 때 모습인데, 나이트 비전 동작하면은 꽤 잘 촬영돼요. 그리고 순간적으로 밖에 나갈 때 밝아지는데, 카메라는 그 후본도 잘 찍었습니다. 그리고 모션을 지원하는데, 모션 촬영을 지원하는데, 주차중일 때는 이런 촬영 가능해요. 그리고 약간 좀 빛이 어두워졌을 때 촬영한 내용인데, 화질은 이제 최대한 제가 보정 없이 그대로 보여드립니다. 지금 보시면은 왼쪽 차량과 모로 차량의 번호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빛이 좀 부족해 됐을 때 좀 감도를 끌어올려서 이제 그 부분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차가 지금 오른쪽에서 지금 나오고, 지금 번호판 같은 것도 잘 보이는지, 그리고 전방에 지금 차량들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내용도 잘 찍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 촬영할 때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메뉴가 어떤 메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결과물이 잘 찍히는지 이게 좀 더 중요하긴 하더라구요.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는 좀 까먹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를 보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차량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야간에 촬영된 내용인데요. 이건 지금 빛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전면에 이제 빛을 라이트를 켰을 때 그 정도로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주변이 조금 많이 어둡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. 뭐 차가 이렇게 주변에 조명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조금 글자가 좀 안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전면에 있는 차 번호나 왼쪽에 차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촬영은 다 되긴 하더라구요. 아무래도 이 부분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제품인데 그래도 성능은 이 정도 된다 야간 촬영에 성능이 이 정도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실제 주행을 하면서 낮과 조금 빛이 부족할 때 그리고 빛이 거의 없을 때를 촬영했는데요. 보시면 좀 참고 되실 것 같습니다. 궁금한 시점 댓글 남겨주세요. 네 고맙습니다.